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고 브라질에서는 어머님 날입니다. 어머님에게는 어떤 커피메이커를 이미 사줬는데 우리는 진짜 미리미리 사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그날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까라는 꼭 종류가 있었으니까 먼저 어떤 볼론제히 프렌치 카페에 가고 프렌치를 좀 먹고 그 후에는 다른 카페에 디저트를 먹으러 갈거에요. 요즘은 그 팁, 그 PMS 때문에 진짜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여드름과 그 빨간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름을 사가지고 그런데 제 피부 정말 예미한 피부이니까 여기 사용한 후에는 조금 밝아요. 솔직히. 상! 크림! 아 잠깐만요. 너무 많이 바른가봐. 왜? 말라나봐. 여러분 이번 주 그 포로 공부 보이기를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찍을거에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맘에 смотрите. 그럼 곧!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은 오지디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신발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을지 아직 확인해야 돼요. 아무튼 지금 갈게요. 엄마. 땅. 땅. 탑수 와 진짜 이쁘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여성 쟤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은 안녕! 지금 5시 5시이고 어머니가 좀 추워가지고 우리 다시 집에 돌아오고 갈아 입어봤어요 그럼 갈까요? 화이트게래 아 너무 추웠다 우와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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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